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밥입니다입니다 이 제목은 일본의 시인 미츠노 겐조의 시집에서 따온 것입니다 미츠노 겐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11살에 예상치 못한 뇌성마비로 전신마비는 물론 언어능력까지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마을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미야오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자신이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미츠노 겐지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얼굴에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과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자음과 모음판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짚어갈 때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눈을 깜빡이면서 그렇게 한자 한자 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총 4권의 시집을 발간했고 그의 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50세의 하나님의 품에 가기까지 그는 늘 침상에서 그 가슴에는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시집 감사는 밥이다 라는 그 시집 중에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만들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배달부 발소리, 우유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성과와 진보가 있었습니까? 사는 것이 어느 해보다도 녹록지 않았던 올해입니다 65년 살면서 올해가 가장 힘든 해가 아닌가 모든 전방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한 해 나아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결단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가슴 깊게 아로새겨야 하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 여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가치와 관계 중심의 가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나 진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이 말씀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원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치노 겐지는 모든 발자국 소리에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주 제한된 보는 것, 기억하는 것, 느낀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관계 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김상수 씨는 작은 트럭 다마스 얼마나 조그맙니까 그 트럭으로 용달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의 작은 트럭 조수석에는 언제나 그의 아내가 타고 있습니다 남편 이를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는 뇌졸중으로 인해 몸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심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씻기고 먹이고 입혀야 합니다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다니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사랑하는 나도 영원히 살아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관계를 거부하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사탄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탄은 관계 가치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야만 만족하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놓고 형제들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부모님과도 소송하게 만듭니다 한 해를 되돌아 봅니다 당연히 힘든 일, 원치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나쁜 일은 가슴 깊이 아픔으로 남아있고 내가 현재 원하는 일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어서 내 마음이 불만족할 따름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헌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장마비 때문입니다 피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앉아있으면서 하루에 쉬지 않고 수십만 번씩 뛰는 튼튼한 심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일인지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너저분한 것으로 불행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부를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좋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오 토부는 위대하다, 놀랍다, 완벽하다, 아름답다는 뜻으로 그저 보기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만족스럽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든지 그런데 왜 상대방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서로 결혼을 했는데 왜 지금은 왼수가 되었을까요? 다 성과 위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녀들이 커서는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들은 성과 위주로 상대방을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닥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다, 가장 위대한다는 말씀이고 가장 놀라운 존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미치노 겐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머리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치노 겐지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속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만물을 보고 그 만물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간절히 권고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당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아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제가 늘 그토록 강조하는 에이레네의 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만물들은 태초에 하셨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쁜 꽃을 피워내고 어렵지만 열매를 맺혀냅니다 예쁜 단풍과 보석 같은 눈송이들을 계절이 되면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가장 좋다는 우리 사람들은 가장 완벽하다는 우리 사람들은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보았던 그 존재들을 내게 이득이 없으면 아주 하찮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제대로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항암제, 항암제요 항암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들은 팔지도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 엔돌핀 엔돌핀은 오직 우리 몸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암세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게 암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설명을 들으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그 암세포를 이기는지 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의 진통 효과가 있고 암세포를 박멸하는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웃음 웃음입니다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나옵니다 실험해 볼까요? 다 같이 지금 입꼬리를 다 올립니다 한 번씩 입꼬리 마음이 기뻐지죠? 아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그러면 억지로라도 소리 내지 않더라도 입꼬리라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눈가의 주름 언제나 웃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전도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빛은 배우자의 승낙이고 웃음이고 인정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이 있죠 괜찮다고 해도 집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아닙니다 인명 제처의 시대 그런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집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빛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두 번째는 세로토닌입니다 이것은 감사와 가장 밀접한 물질입니다 감사 감사할 때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감사할 때만 이 세로토닌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 암세포와 싸우는 엔돌핀 생산을 촉진시킵니다 막 쏟아지게 만듭니다 감사할 때 아무리 사이가 나쁜 부부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면 산다고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살아있는 존재가 감사하게 되면 살 수 있다는 얘기 그거는 그냥 살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도파민 도파민 이 제품은 사랑할 때 쏟아집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도파민이 쏟아지면서 몸속의 모든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가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암세포가 그러므로 사랑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을 잘 유지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관계들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 그렇게 쉽게 마음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합니다 그 결혼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잘 유지할 때 이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솔핀 다이솔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 중 가장 우수한 강력한 제품인데 엔돌핀 효과의 4천 배나 된다고 합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일시에 모든 암세포들을 죽여버립니다 다이솔핀 다이노소스라고 하죠 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는 정말 가끔씩 듣는데 바로 이것이 다이솔핀 때문입니다 어떤 지폐에서 은혜를 받아서 피를 토했는데 다 나았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다이솔핀입니다 살면서 가짐 터질 듯한 감동을 받을 때 평생 몇 번이 있습니다 이때 다이솔핀이 터져나오고 다시 말해서 웃음과 감사와 사랑이 합쳐질 때 합쳐질 때 다이솔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은 오직 우리 몸이 합성해냅니다 약으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 웃음과 사랑과 감사가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이 우리 교회 설립할 때 한 이후로 가장 골치 아팠던 때입니다 체스터턴이 말합니다 가장 끔찍한 상황은 돈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고 있는데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쁨을 나누는 사랑이 되어서 나아가서는 감사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감사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전도와 봉사와 헌금이 아닙니다 자신을 감사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르는 확성기 감사는 기쁨을 낳고 더 큰 감사로 이어져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생산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을 증폭시켜서 이 암울한 세상에 그 기쁨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설득하고 이기고 견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땅에 정착한 후 처음 수확한 곡식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신명기에 적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여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하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 땅에서 씨뿌리고 추수한 것 중에 가장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과거 선조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상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신앙 선조들에게서 물려주신 신앙으로 인한 것임을 명백해 합니다 신앙이 없으므로 모두 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 능력 내가 한 것이다 그런데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 시각이 발달되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찾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나를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나 내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하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나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내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하고 내가 어려우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봉사하지 않는다고 나무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나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헝금하고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체코 전 대통령 구출라프 하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으면 자신과 모든 사물의 위치를 정해주는 절대적인 좌표를 상실합니다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는 여러 좌표에 자신을 맞추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재도 서서히 분열되고 그가 속한 세계도 마침내 괴멸할 것입니다 참으로 타당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가 따르는 추종하는 맹종하는 지도자의 기준이 직권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모여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가장 큰 병은 사람의 존증이라고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주님 의존증에 걸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아니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포이에마 예수교회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작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교회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감사의 초점은 내 눈앞에 이익이나 현재의 나의 안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시련에 맞춰갑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안목으로 전 역사를 보면 더디고 늦더라도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의 뜻의 시련으로 가는 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있죠 검찰 뿐만 아닙니다 교육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 한일 관계 나빠졌다고요? 아니요 한일 의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끝내는 온 민족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체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곧 하나님의 관계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졌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 외에 때가 이르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늘 강조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온한 가운데서 누리는 번영입니다 돈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치사한 꼴을 감내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평온한 가운데 누리는 최고의 복을 말합니다 그 복을 주기 평온한 가운데 누리는 번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상사가 막 핍박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팠던 우물들을 수도 없이 빼앗기면서 수도 없이 빼앗기면서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 군사 장관, 군대 장관 비골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겁을 덜컥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는 우리를 해야 하지 말라 이삭이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상대방이 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흉악한 십자가에서도 부활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끝내는 부활하고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모여서 포이에마 예수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11년 전 종로 오가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가득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고 건면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따뜻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읽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반응하도록 건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릅니다 무슨 일이나 말을 하든지 절대로 나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만물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발견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창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서로 격려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역경도 능히 이기는 모두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들의 신뢰를 한모에 받는 포에마 예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